제일 싼거 타고 다녀야 제일 싼거 자주 가르는게 좋은거요 야 머리 씹어 너 머리 깎을때 겁나 비싼데 가서 깎는다고 머리 안 자라? 어? 야 10만원 주고 커트해봐 그럼 뭐야 10달 동안 안 자라나? 똑같지? 맞아 안맞아 야 머리카락에다가 조글나게 어? 막 트리트먼트니 뭐니 뭐 뭐 겁나게 바른다고 머리가 겁나 늦게 자라나? 이주환이 출동하는데 머리 겁나 빠지나? 약 1km 앞 시속 1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